자켓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룰이 뭐냐면은 룰이 뭐냐면은 이거는 데스매치 그냥 일반 데스매치 일반 데스매치에 1인칭 고정 그대로입니다 이 사회자가 6명 플레이어에 복장대로 그 복장대로 입고 참가하는거야 그리고 이 사회자가 이 사회자가 미리 팀을 짜놔 3대3을 3명이 모이지 그럼 그 팀은 레이더를 쓸 수 있고 아 그 팀은 레이더는 안돼 지도를 볼 수 있게 된다 어? 잠시만 뭐라고? 라이트 끌려고 오른쪽 눌렀는데 매춘부가 딱 넓혀있어갖고 차탈려 같이 게임해요 매춘부 태우고 같이 게임해 어 자 지금 신희야 옷 입었어? 아니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옷 입으러 가고 있어 옷이 안 열려서 못 살거 같은데 아니 그냥 색깔 그 색깔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카톡으로 대화해요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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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될까요? 색깔 비슷한걸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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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색깔 바꿔달라고요 아 빨리 좀 가자 좀 가자 빨리 좀 어 어우 들쩍들쩍거린다 야 차가 없어 BJ가 제일 할 일 없어 BJ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두시간 동안 아 BJ야 할 일 없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? 예 자 다 됐습니까? 예 시작 준비 그러면은 세 가지 체크해 주세요 1인칭 레이더 녹화 오케이 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분 카톡 주시면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질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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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개 극혐이었어요 응 어 어 뭐야 어 카톡 왔어요 어 어 당신은 어 당신은 음 음 음 알았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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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솔까 이번에는 솔까 글쎄요 누구랑 팀이 됐을까나 하나 주나형 레인 주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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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걸리냐 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 아 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세요 초반부터 아 아 제가 먼저 걸었는데 그쪽에서 끊더라고 예 아 누구한테 걸었는데 예 아 그거 알려줘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 일단은 저희 팀일 것 같아서 아 아 아 이번에 네 혹시 네 밝은 색 입으셨어요? 막 강렬한 색 예 아 예 예예예 뭐 뭐 뭐 무지개 무지개 뭐 색 중에 뭐 제일 튀는 색 어 예 아 진짜요? 예 아 저한테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니 한번 만나서 보자고 슬쩍 아 슬쩍 보자고요? 예 왜냐면 솔직히 몰라 이거는 만나보지 않고는 저 어디 계세요? 그 공사장 있잖아요 제일 큰 공사장 빌딩? 예 빌딩 옆에 보시면 예 코리아타운 있거든요 코리아타운에 아 제가 코리아타운을 잘 몰라요 차라리 공사장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공사장으로요? 예 네 어 근데 제가 좀 지금 예 어 한 가는데 한 3분 걸리고 2,3분 걸릴 것 같아요 예예예 대기하고 있을게요 저기요 예예 왜 끝에 음흉한 미소를 지어요? 아 아 전화가 와서요 전화가 아 예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와서 수상한데 받을까요? 아 받지마세요 받지 말아요 어 받지마세요 계속 전화 오는데 만약에 받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저 다 왔어요 이제 근데 아 저도 저도 왜냐면은 저도 딴 데서 전화 오는데 씹고 있거든요 아 네 저기 공사장 공사 아 근데 저희가 너무 만남의 장소 으흑 너무 만남의 장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러네 아 근데 제일 잘하는 곳이 지도 없이도 어 근데 지금 그 높은 빌딩 공사장 아니면 그 옆에 좀 조그만 공사장 아 나 지금 나 코리아타운인데 높은 빌딩 아 높은 빌딩 예 코리아타운이요 아 그럼 제가 빌딩으로 갈게요 높은 데는 네 바로 옆에 옆 블록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아 색깔이 확 강렬해요 근데 예 왔어요 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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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계시네 앞에 계시네 저 뒤에 차 색깔도 맞춘거에요? 예예예 잠깐만 예? 옷 색깔에 맞추신거에요? 아 잠깐만 가만있어봐 야 윗돌이 좀 보여줘봐 아 잠깐만 아 나도 어 어? 잠시만 아니 뭐야 잠깐만 잠시만 어 맞는거 같은데? 내려 내려봐요 잠깐만 일단 안전한대로 가서 내립시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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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상위는 상위는 둘 다 합격이지 아 상위는 뭐 그런거 같네요 아 또 저번처럼 예 아 나는 진짜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갖고 아냐아냐 저도 저는 진짜 저도 지금 뭐 믿는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거니까 이거는 아 매니저님이 꼬아놨을수도 있는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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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진짜 서로 서로에게 안전한 방법을 알아 뭐 뭐요 일단은 사람 없는 데로 가서 멀리 떨어져서 시작하면은 내리고 타고 바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은 서로 뭐 괜찮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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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깔맞춤 하셨네 차까지 이거 뭐 우연의 일치에요 네 천천히 따라오시고 일단은 우리가 뭐 빨리 찾으면은 이득이니까 예예 놀라님 계속 전화 오시네 아 저도 신양님한테 아까 계속 전화 왔는데 일단 일로 오시고 네 예예 흠 크흠 흠 흠 흠 흠 맞겠지 설마 magically 꼬아놨겠습니까 흐흐흑 설마 아 근데 매니저님이 팀을 네 좀 두명은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니까 나도 한번 그래서 저번에 낚였는데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딱 팀될 타이밍이야 지금 어디..어디 잠깐만 이정도면 됐나? 여기서 아 여기 여기도 좀..어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네? 잠깐만 좀만 더 갑시다 아 일로 올라갑시다 일로 어 여기..여기가 들어가도 되나? 스탑인데? 군부대 아니에요? 어 열리는데? 군부대라고요 여기가? 아닌가? 아 아니다 아니다 군부대 아니다 이게 뭐지? 아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멈추세요 좀 뒤에서 멈추세요 이렇게 제가 있을테니까 아.. 아니 하나..아 잠깐만 아 나 유턴해야겠네 안보이네 어디계세요? 아 거기계세요? 네.. 아직 안내리셨죠? 네 안내렸죠 잠깐만요 차좀 돌리고 오잇 아..자꾸오는데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지말고 아 맞네 우리편 맞네 봤어요 제가 내려봐요 내려봐요 아 맞죠 맞죠 맞죠? 맞죠? 내려봐요 맞죠? 안보여 안보여 맞잖아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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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 본인이 좀 누구랑 전화를 해서 확인하러 가시고 제가 뒤에서 노리겠습니다 우리편이 아니면 죽이겠습니다 예 시장님한테 우선 전화왔거든요 네네네 혼자인척 하세요 여기다 초대하면 안된다 어 뭐하세요? 뭐야 뭐야 너무 내가 다 바짝 붙어있으면 안되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지를 알려줘야되는데 흑흑흑 흑흑흑흑 게임소리 안작으신가요? 좀 이정도 게임소리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야겠다 흑흑흑흑흑흑흑흑 뭐하는거야 주나 형 뭐해 흑흑흑흑 흑흑흑흑 힝 hol 걸렸어 뭐야 날 기다리는건가? 이정도 떨어져서 가야지 이정도는 어 나 전화 끊겼는데 나랑 어 하나펜 레인씨냐 같이 전화를 걸면 어떻게 바..뭐야 뭐 찾았다고? 아니 무슨 말로 찾아 뭔데요? 하얀색 나시와 빨간색 바지 그걸 그냥 말했어? 아니 상인색깔 말하다가 빨리 빨리 만나자 그러면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공사장 큰거 있죠 만남의 광장이라니까 거기 아 거기야? 거기 있어 그냥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만나자마자 지도 딱 피자잉 네 아 공사장이야 아 잠깐 뭐 가는 길이 없냐? 잠깐만 아 그래서 팀 없는 척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만나자고 해 그냥 그냥 가고 있다고 뻥쳐 엄청 멀다 그래 얘 또 어디갔어 못 따라와 아 진짜 극혐이야 준하형 레인님 네 네 네 네